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자기 만독 2. KF-21의 사냥 권능이 발동한다 3. 시진핑은 공포 속에 산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KF-21의 개발이 성공하면서 KF-21의 기술을 운용한 파생기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는데요. KF-21의 개발사 카이에서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던 특수한 파생형 계획의 일부를 공개함에 따리 KF-21 시제 4호기와 6호기가 독자형으로 개발되는 이유가 드디어 밝혀져 화제가 되었습니다. 현대의 전쟁은 6회공을 막론하고 시야 밖에서 먼저 보고 먼저 장거리 유도 무기를 날려 타격하는 시계의 전투 부부로의 핵심이다. 그에 따라 레이더와 같은 탐지 장비의 의존도가 매우 높아졌는데요. 그래서 현대전의 승패를 결정하는 필승 전략의 한가지로 적의 탐지 장비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자전 장비인데요. 전자공격, 전자보호, 전자지원의 기능을 하는 전자전 장비는 적군의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드는 동시에 아군의 레이더를 적의 전자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자전이 제대로 먹히면 아군만이 일방적인 시야를 확보한 상태로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레이더가 무력화되어 눈이 멀어버린 적군은 어쩔 수 없이 아군의 시야 안으로 들어 20세기식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흡사 EMP 공격을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역시 동부화라는 국제 갈등의 각축장 한복판에 있는 만큼 이 전자전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시험비행을 마친 KF-21에 탑재된 이 전자전 장비의 성능 평가 결과가 공개되었는데 동부가 최강을 노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중국과 일본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40년 전만 해도 한국군에는 적국의 레이더를 견제할 수단이 전혀 없었습니다. 소련의 지원을 받는 북한을 상대로 무기의 기술적 우위를 선점할 수 없었던 시절이다.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지 않도록 을 노심 추사하며 다녀야만 했죠. 한 예비역 해군 제독은 불과 4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해군 초계함들은 NL 일대에서 북한과 대치하다가도 북측의 미사일 고속정이 출항하면 곧바로 물러나였다. 적함이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는 77km 이상 거리에서 스틱스 대안 미사일을 쏘면 속수무책이었다라며 회상했습니다. 현역 공군 간부 역시 1980년대 때 내내도 우리 군 독자적으로는 유사시 제공권을 장담할 수 없었다. 북측이 깔아놓은 소련제 대공 미사일에 얻어맞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열쇠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전자전 장비를 도입해보려고 신호했지만 잘 풀리지 않았는데요. 전자전은 적국 장비와 무기를 식별할 방대한 기위가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DB 구축을 위해 적의 전자파 신호를 수집하는 건 역시 적국에 들키면 포발로 간주되어 군사전 마찰이나 외교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자전 장비와 정보는 핵심 우왕국의 곁을 잘 공유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전자전 능력을 얻으려면 국산화 자체 개발이라는 난관을 헤쳐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망설임 없이 그 길에 발을 내닿습니다. 북한 미사일을 피해 도망다니던 한이 국가전략기술을 직접 개발한다는 사명감으로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전자전 기술의 특성상 개발 단계의 투자 비용을 양산 판매 수익으로 메꿀 수가 없는데도 에드와 LIG는 미치는 장사를 하면서까지 이 사명감만으로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죠. 현재 KF-21에 탑재된 통합전자전 장비 EW 슈트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F-4 팬텀 등 기존 주력 항공기에 쓰던 엘크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베트남전 참전 이후 미국은 최후방 동맹에만 제공하던 하이엔드급 전투기 F-4 팬텀을 한국에 판매했지만 전용 전자전 장비만은 팔아주지 않았습니다. F-4 팬텀은 당대 최강의 전투기 중 하나였지만 그럼에도 점점 고도화되가는 대공미사일을 레이더 재밍 없이 기동만으로 회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죠. 국산 항공 전자전 장비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함정용 전자전 장비를 개량한 경험이 있던 에드가 주관하고 LIG 넥스원의 전신인 금성정밀이 참여한 전자전 장비 국산화 사업은 90년대 초 개발 7년 만에 완성품을 내놓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엘크 88K는 미국산 장비를 기반으로 핵심 부품과 소프트웨어만을 국산화한 것이었는데요. 뿌일 여기서 한번 더 개량을 거친 엘크 88AK는 F-16에 탑재되어 혹독한 비행시험 인증에서 아군기를 나고난 미사일을 레이더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며 실전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 국산 전자전 장비 개발은 2016년 KF-21 전용 장비 개발이 확정되며 큰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그렇게 개발된 EW 슈트가 기존 엘크 시리즈와 차별화되는 3가지는 내장형, 통합형, 경량화입니다. 기존에는 국산 전투기가 없어 미국 전투기에 부착해야 했기에 엘크 시리즈는 외장형 포드 형태로 국산화됐습니다. 이러한 외장형 포드는 내장형보다 무게가 무겁고 비행 중 외부에 노출돼 공기저항을 높이기 때문에 전투기의 항속거리와 기동 성능을 저하시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반면 EW 슈트는 우리 손으로 맞는 KF-21에 탑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무겁고 비효율적인 외장형으로 개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KF-21 개발 초반부터 주요 전자전 장비를 내장하는 것으로 설계 방향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미국의 허가 없이도 우리 입맛에 맞게 마음껏 전자전 기기들의 재원을 정하고 디자인에 실험할 수 있게 됐죠. 각고의 노력 끝에 EW 슈트는 마침내 국내 최초로 내장형 항공기 전자전 장비로 개발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기능이 하나의 장비로 통합된 덕분에 내장하더라도 차지하는 내부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게 자체도 기존 외장형 전자전 장비 대비 절반가량으로 경량화해 전투기의 탑재 중량 부담을 덜었습니다. EW 슈트는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를 탐지 분석하고 전자방의 전파 송신의 체포 플레어 등의 전자전 탄 살포 등을 통해 적의 위협을 교란합니다. 현재 국산 전자전 기술에 당면한 목표는 KF-21의 전자전기 개량입니다. KF-21에는 이미 이러한 통합 전자전 체계가 있지만 이를 더 강화해 전자전에 특화된 사양으로 개량하는 것이죠. 이러한 개량의 선례가 미국에서 FA-18E F 슈퍼 호넷을 전자전기로 개조한 기체 EF-18G 그라울러인데요. 현대전에서 전자전기는 전투기 수십 대에 해당하는 전력을 낼 수 있다고 일컬어집니다. 그라울러는 훈련 중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의 레이더를 재밍해 스텔스 성능이 의위가 없는 정도 거리의 근접전으로 끌어들이고 라곤의 성공에 턱추 판정을 받은 전적이 있는데요. 이 일로 그라울러는 랩터에 킬마크를 붙인 단 둘 뿐인 전투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당시의 그라울러는 개발 완료된 상태조차 아니었다고 하죠. 이렇듯 전자전기의 위상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한국은 여태껏 다국적 훈련에 참여할 때마다 미군 전자전기의 협력을 받아야만 했는데요. 한국군은 슈퍼허트처럼 KF-21을 전자전기로 개량해 이 한을 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한국은 국산화한 전자전 장비를 개발해서 잘 써먹고 있지만 KF-21 전용 대레이더 이사일과 타겟팅 시스템 역시 개발 중입니다. 이들 기술을 KF-21에 응용 탑재만 하면 어렵지 않게 준수한 성능에 전자전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쳐지죠. 이렇듯 F-22 랩터조차 잡아내는 역량을 부여하는 전자전기는 현재 한국군이 최우선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능력 중 하나이며 일각에서는 복자형으로 만들어지는 KF-21의 CG-45기와 6호기가 이 전자전 사양을 위한 테스트 기체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은 이러한 KF-21 전자전기 사양에 탑재된 후보보를 성능 실험 결과가 공개되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정상적으로 작동할 땐 깨끗하게 보이는 레이더가 전자전 공격을 받자마자 갑자기 화면 전체의 노이즈가 발생하며 웍통이 되어버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파격적인 성능을 가진 장비가 새롭게 개발된 것도 아니고 이미 해군에서 운용 중이며 아덴 만에서 실전 성능까지 입증된 물련이라는 점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 전자전 능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군종은 해군이었습니다. 70년대 당시에는 한국 공군 병력도 매우 빈약했고 북한에 대한 미사일에 대한 위협이 훨씬 더 컸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배경에서 2000년 개발 완료된 국산 함정형 전자전 장비 SLQ-2000 별칭 소나타는 당시로선 세계 최초 및 최신 수준의 기술이 응축되어 있었으며 세계 최초로 개발에 적용한 자체 동조형 방향 탐지 기술은 적 미사일이 날아오는 방향을 빠르게 탐지했고 진표 분석 기술은 전장에서 복잡하게 날아다니는 각종 전자파 사이에서 미사일의 신호만을 정밀하게 식별해냈죠. 지난 5월에는 미소라타 기술을 개량해 2036년까지 총사업비 7200억을 들여 다음 세대로 도약시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능의 전자전 기술을 한국은 약간의 개량만 거치면 바다에서 뿐만 아니라 공중에서도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이 정도의 전자전 기술을 확보하고 실전 배치한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등 극소수에 불과하고 한국 같은 전자전 체계 후발주자가 장비를 국산화해서 운용한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이 분사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미 네티즌 사이에서 KF-21이라는 가칭으로 불리는 전자전기를 한국이 운용하게 된다면 중국의 J-20을 한낮종이 미인기로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중국의 전투기는 그렇지 않아도 레이더 성능에 많은 의심을 받고 있는데다가 레드팀끼리는 뭉칠 명분도 딱히 없고 자기들끼리도 별로 신뢰하지 않는 탓에 DB를 공유할 수 없어 재밍에도 매우 취약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에드와 LIG 넥스온은 이러한 전자전 능력을 미래의 우주전, 전장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한편 해외무기 시장에서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수출해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최근 들어 전세계에 불고 있는 방산한류의 추측으로 국가 경쟁력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수적 주력 KE 전차가 위험합니다. 1984년 개발 완료, 1987년 실전 배치를 끝낸 만큼 초기 양산분의 심각한 노후화 문제가 발생한 건데요. 그렇다고 K1의 후기 개량형민 K1A2로 초기 양산분을 전부 개수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실 K1A2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우리분의 고주의적인 문제점, 예산 부족입니다. 그도 그럴 때 K1과 K1A2는 완전히 다른 전차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방 무기 체계 표준으로 구분하면 K1은 3세대, K1A2는 3.5세대에 해당하는데요. K1A2에 이르러서는 K2급표 수준으로 허륙, 내부 전자 장비 등이 업그레이드된 덕입니다. 이 정도면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창끝 전력으로 손색이 없는데요. 하지만 좋은 장비에는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마련입니다. 예산상 모든 K1을 개량하는 건 무리였습니다. 명분도 문제였는데요. 사실상 484대의 K1A1A2에 260여대의 K2급표만 더해도 한국은 이미 미국, 러시아를 저해한 세계 최대 3.5세대 전차 보유국 중 하나입니다. 물론 중국이 숨기고 있는 실제 3.5세대 전차 보유량이나 인도의 T-90S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순위가 뒤바뀔 수는 있으나 어찌 되었건 한국은 세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많은 양의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머지 1000대에 달하는 K1까지 K1A2로 업그레이드하는 건 무리가 있었는데요. 결국 우리 군은 K1A1 단계를 건너뛰고 K1A2의 전자장비를 그대로 K1에 이식하게 되었는데요. 당장의 활약은 K1A2, K2급표보다는 떨어져도 동시에 같은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 장비를 현대화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바로 K2의 성능 개량형 전차, K121입니다. 그러니까 K121은 일종의 땜빵이었던 건데요.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결과였습니다. 막상 K121을 만들고 나니 상상도 못했던 곳에서 의외의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건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기갑전력의 핵심 K1전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K1전차의 계보에 대해 헷갈려들 하실 겁니다. 아마 한국 무기체계 중 가장 족보가 복잡한 무기체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K1A1은 K19 기존 단점을 보완하고 성능을 업그레이드해 새롭게 탈바꿈한 전차입니다. 그리고 K1A2는 여기서 내부 전자 장비를 현대화하면서 내실을 다졌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K1A2는 K1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K1A1은 무한 K1을 창정비를 통해 신품급 장비로 고치고 동시에 K1A2의 전자 장비를 대거 탑재한 성능개량 타입입니다. 즉 겉도 빼기는 크게 바뀐 게 없어 보오도 알맹이는 전혀 다른 전차인 셈입니다. 보다 알기 쉽게 자동차의 비유를 들면 K1A2가 풀체인지라면 K1A1은 페이스리프트 지점인데요. 또 한가지 결정적인 차이는 K1A1은 105mm 주포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지난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한가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고작 105mm로 북한이나 중국의 전차를 상대하는 게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K1A1이 120mm로 업건을 선택한 걸 감안하면 충분히 생길 만한 의문인데요. 그러나 K1A1이 105mm 주포를 선택한 데는 이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더 이상 관통력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포탄 기술력이 발전하면서 105mm 주포로도 충분한 관통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현재 우리군이 보유한 105mm 주력 포탄 중 K274 날탄의 경우 무려 470mm의 전차장갑까지 관통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개량형인 K274N에 이르러서는 545mm까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기존 대비 관통력이 15% 이상 향상된 신형 105mm 날탄을 명구 중이라는 사실이 공개되었는데요. 그렇다면 105mm 주포로 620mm 장갑까지 관통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이는 현존하는 대부분의 주력 전차와 비교해도 꼴리지 않는 화력입니다. 복잡하게까지 느껴지는 개량과 꾸준한 관련 장비 개선을 통해 구식 장비도 현대 장비 못지않게 개량해 낸 건데요. 단적으로 한국의 K-1파 사정이 굉장히 흑사한 일본의 90식 전차만 봐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90식은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1990년에 실전 배치가 시작되었지만 지난 30년이 넘도록 단 한 발급의 탱 개량도 없었습니다. 가장 표면적인 지표인 화력면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 수 있는데요. 90식은 JM33 날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날탄이 독일제 DM33A를 그대로 라이선스 생산한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뿐만 아니라 JM21A의 대전 차고 폭탄 또한 DM21A를 그대로 라이선스 생산 중인데요. 그렇다 보니 120mm 44구 경장 주포를 탑재하고 있음에도 90식 전차는 기껏해야 470, 520mm가 관통 한계점입니다. 최초 개발 단계에서는 K-1보다 우수한 화력을 갖추고 있어도 새로운 폭탄 개발도 전차 개량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몇 세대나 뒤쳐져 버린 건데요. 게다가 부십식은 일본 육상자에 대해 주력 전차로 총 617대 중 절반이 넘는 341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주력 전차 노후와 문제로 욕을 먹어서 할 말이 없을 텐데요. 반면 한국은 2014년부터 진행된 K-1-1 개량 사업을 2026년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이제 3년 뒤면 1000대의 K-1이 전부 K-1-1의 개량을 완료한다는 건데요. 우리 군에서만 포합 1800여대에 달하는 3.5세대 전차를 보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K-1-1 개량 사업이 2026년에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또 한 번 창정비 주기가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이를 기점으로 K-1-2와 K-1-A3의 개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4년부터 초기 K-1-1 시작으로 K-1-2 개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K-1-2의 가장 큰 변화는 생존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K-1-2에서는 RWS 원격 무장운용 체계와 함께 항상 약점으로 지목되었던 MBC 양압장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인성을 크게 개선한 심형포수조 중견과 APU가 장착될 예정인데요. APU는 보조동력장치로 APU가 장착될 경우 양압장치를 사용하거나 호격을 가하기 위해 계속 시동을 켜둘 필요가 없어 전차 매복과 같은 작전 임무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특히 K-2 특유의 작은 차체의 105mm의 주포는 시가전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갈수록 복병의 역할과 시가전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대전인 만큼 이는 상당히 중요한 전력 강화인데요. 이와 반대로 K-1-A3에는 K-1-2에 적용될 개량사항과 함께 상세대 복합장갑으로 방어력을 더욱 끌어올리고 360도 외부 감시체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시가전은 K-1-2에 담당하게 하고 K-1-A3는 K-2와 함께 공덕적인 전차전을 준비하는 모양새인데요. 이쯤 되면 중국의 최시형 3.5세대 전차인 99A식이나 일본의 10식 전차와 비교해도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제 왜 K-2 계열 전차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비방이 들려오는지 알 것 같은데요. 아직도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지상 전력이 세계 최강의 반열에 올랐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에 있어서 만큼은 대한민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말해도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뛰어난 것은 맞지만 별코 불가능한 수준은 아닌데요. 대한민국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를 넘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분노했습니다. 타국의 땅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에 영국 전개에서는 중국과의 단교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요. 영국 총리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중국에게 제대로 된 보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영국과 단교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보여 잘못에 대해 사과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 이런 가운데 영국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며 혁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체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릴 것이다. 아무도 없는 길거리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들은 대형 포스터를 높게 치켜들며 반중 구호를 외쳤습니다. 30-40명 정도 인원이 중국에 대해 송토하며 시딘핑 독재 체제의 중국은 곧 열망할 것이라는 저주를 퍼부었죠. 홍콩 출신 인물도 포함되어 있는 이 시위는 맨체스터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기습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영국에서 벌어진 시위는 그러나 뜻밖의 사태로 흘러갑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인원 여럿이 우르르 나오더니 이들 시위대를 향해 물리적인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일부는 시위대 한 명을 영사관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하는 짓을 저지는 것입니다. 영국 땅에서 영국 경찰이 지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은 대낮에 버젓이 폭행을 한 것이죠. 갑작스러운 사태에 영국 경찰이 중국 영사관에 진입 폭행당하던 이를 끌고 나오며 영사관 직원과 충돌을 빚었습니다. 중국 영사관에서 중국 본포인들이 나와 폭행까지 할 것이라고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황당한 행동에 분노했는데요. 영국이 지배하고 있는 땅의 중국인들이 함부로 무력을 행사한 것은 주권을 무시한 행위라 볼 수 있기에 외교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국은 중국의 행동을 참지 않았습니다. 영국의회 외교의회 의장인 보수당 의원 엘리셔컨스는 중국 대사에게 항의는 물론이고 폭행에 가당한 관계자를 전부 영국에서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은 즉각 중국 외교관을 초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제시 노먼 부장관은 언론 인터뷰제에서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의 대사대리에게 사건의 심각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 행동 설명을 요구했다고 밝혔죠.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뻔뻔한 대답이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에 대해 함부로 합한 말을 담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며 처벌을 당해도 싸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 대사관은 이 일에 대해 정당방위라는 입장이었죠. 심지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사태에 대해 소란을 떠는 사람들이 불먹으로 중국 영사관에 들어와 안전을 위태롭게 했다고 평가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했죠. 어떤 외교기구도 관사의 안령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폭력을 행사한 자국 외교관의 행동을 감쌌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그러지 않아도 협악한 사의를 유지하고 있는 영국과 중국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양국 간 입장에 대한 큰 변화가 일어날 전망입니다. 2019년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어진 미구르인들에 대한 인권 탄압 문제가 벌어지면서 양국 사이에는 큰 갈등의 골이 생겨났었죠. 홍콩 문제까지 결부되면서 영국은 중국을 곱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일부 강제의 원칙을 지킬 것을 주장했지만 중국은 이를 무시하는 한편 신중 인사로 홍콩 지역을 장악 중국의 뜻대로 홍콩을 지배하려는 야역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안하무인 태도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국도 대놓고 영국의 동맹 관계를 비난 오커스 오커스에 참가한 영국을 헐뜯었죠. 호주, 미국, 영국이 함께 맺은 군사 동맹 오커스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기구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많은 이들은 이 기구의 살림 목적이 중국 견제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중국도 이 점을 잘 알았기에 영국에게 큰 소리를 치며 자국에게 대항하면 영국도 큰일을 당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며 영국에게 무역으로 압박을 주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상호간 적대적 태도가 점점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중국 대사관의 월권 행위까지 도해지면서 결국 영국 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 재조정 수준이 아닌 단교까지 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한 것입니다. 텔레그래프지는 최근 영국 외교부에서 중국과의 단교도 고려할 대상이라고 말하며 새로운 악의 추구로 급부상한 중국을 철저하게 규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영국 고수당은 전통적으로 중국에 대해 매파 기조를 가진 정당입니다. 현재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리즈트러스 영국 전 총리는 중국 비난으로 대표적인 매파 정치인이었죠. 그럼 그녀는 물러나기 직전까지도 중국을 체계적 경쟁국에서 위협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중국의 행동에 영국이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었죠. 그러나 이 정도 수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교까지 가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 보수당 중진들 사이에서 나오며 영국 전개는 현재 중국에 대해 혀박한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영국 보수당 역시 리즈트러스 전 총리와 비슷한 생각을 품고 있기에 그녀가 물러나도 중국에 대한 단교 결정에는 차질이 없는 상황.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영국을 향한 중국의 방해 공작은 끈질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스파이 행위죠. 다수의 중국 스파이가 미친 여파 때문에 영국 전개에선 중국 제재에 대한 의견은 초당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재작년 영국에선 보수당 의원을 대상으로 중국 스파이 요원이 침투 고급 정보를 훔쳐가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죠. 영국 국내 정보국의 마이오 수장이 중국의 스파이 위험성을 경고 영국 천혁이 중국 스파이들에 의해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정도였죠. 공개석상에서 스파이 행위를 조심하라고 경고를 남길 정도면 물 밑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스파이 행위 수준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는데요. 작년에는 언론인으로 위장한 중국 국가안전부의 MSS 요원이 영국으로 위장 취업을 한 후 정보를 빼내려고 한 정황이 포착. MIO 요원이 이들의 정체를 파악하고 전부 추방한 일도 있었죠. 중국 공자학원의 스파이 행위도 도를 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영국 런던에 위치한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공자학원만큼 영국 사회에 깊숙이 녹아있는 조직은 없다고 경고하며 공산당의 영향에서 영국이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래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가 출자해 세계 160여개 국가와 지역에 총 500여 곳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국어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교육기관인 공자학원을 스파이 양성소 혹은 스파이 침투기관으로 바꾸고 이를 몰래 후원해왔습니다. 주요 정치인의 비밀 정보를 캐내는 것은 물론이고 영국 중국 간 과학기술 연구협력에 준께 기업 컨설팅 서비스 생각지도 않은 영역에서 공자학원의 영향이 깊숙하게 미치고 있다고 말하며 이를 철저하게 뿌리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죠. 영국은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단체를 완전히 폐쇄하거나 없애는 방식을 사용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애초부터 근절하겠다는 접근으로 중국을 향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정치 분야만이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영국 기업들은 중국 투자를 취소하는 모습을 보였죠. 토니 댄커 영국 산업연맹 CBI는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모든 영국 회사들이 공급망을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디커플링 디커플링을 영국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중국 시장을 최대 기회라고 생각한 영국 기업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중국 시장을 보면서 투자한 물자를 회수하거나 현지 인력 해고 및 공장 정리를 결정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죠. 정부 차원에서도 중국의 침투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영국 웨이스에 있는 반도체 칩 제조 공장인 류포트 웨이퍼팬 매입 불허 결정인데요. 중국 자본이 지배하고 있는 넥스페리아 회사에 대해 영국 정부는 매입 불허 결정을 내리며 자국 산업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전량 물자로 간주되는 반도체 산업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협이 있다고 말하며 중국의 간섭을 원천 차단한 것이죠. 반면 중국과 헤어질 결심을 굳힌 영국은 한국과의 협력에 큰 의지를 드러내며 손을 내미는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6월에 이뤄진 양자 프레임워크 합의는 의미 있는 합의였습니다. 현재는 물러난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체결한 협정으로 무역과 국방, 안보 등 중요 분야 27개 항목에 대해 양국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을 합의한 내용인데요. 영국은 녹색 경제 분야 무형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전담 특사를 임명, 한국으로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영국이 특사를 임명해 사업 협조를 구한 것은 최초라 할 수 있는데요. 수소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을 따라잡고 향후 수소 기술에 있어 한국 기술을 이식하고자 하는 영국의 친환경 사업 의지를 잘 알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외에도 군사적으로도 한국 잠수함과 전투기 구입에도 영국은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며 공주 체제를 굽히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영국의 손을 잡으며 수출에 있어서도 적극 검토하는 상황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진 한국 영국 사이가 단단하게 굳길 바라며 중국과의 손절에 속도를 내고 있는 영국을 응원하여 한영 동맹을 통해 한국이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당당하게 맞설 수 있게 기원해 보겠습니다.